고향시 기독교총연합회 조찬기도회가 고향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장 장양희 목사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며 우리는 나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준 고향시장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교회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끈다며 어렵고 수혜된 이웃에게 나눔의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준 고향시장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교회와 지역의 균형이 교회와 지역의 균형을 이끈다며